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공립학교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학기와 팁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공립학교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어느덧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 첫 학기의 미드텀 시험을 치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2022에서 2023년 신학기 원서지원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보통 1, 9월 학기로 학기가 나뉘게 되며 9월 학기를 기점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학군이 좋을수록 투가 적고 조기 마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수학군으로 불리는 서부의 벤쿠버, 웨스트벤, 로스벤 동부의 토론토 및 유교육청 등의 명문학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픈이 되자마자 원서를 넣는 것이 정석입니다. 즉, 누구나 생각하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고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교들이 이 시기에 열리게 되면서 1에서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캐나다 공립의 특성상 1지망학교를 제일 확실하게 갈 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시점은 내년인 2022년 9월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각 교육청의 인기학교와 명문 교육청들을 노려볼 수 있고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학기인 2022년 1월 학기는 현 시점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미 원서 지원을 마감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까지도 자리가 비어있는 학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동반해서 조기 유학을 가는 동반 유학의 경우는 비자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3달 이상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현재 캐나다 이민국의 비자 프로세스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업 시작일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학교 선택과 비자 신청이 안정적인 2022년 9월 학기를 기점으로 캐나다 공립학교 조기 유학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